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 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14,691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3,255명, 경주 1,129명, 울진 234명, 영덕 188명, 울릉 42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만 4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53%입니다. 울진군은 산불 이재민 가운데 임시 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한 193대 중 44명이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단위 거주시설이 조성된 북면 신하 1위와 소곡 1위, 고목 3위 3개 마을의 입주가 완료됐고, 북면 주인 2등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마치고 마무리 조성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울진군은 임시 거주시설 이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와 수도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현장 조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도지사 등 단체장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경북지역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 군수 등 86명의 재산 등록 신고 내역에 따르면 평균 신고 금액은 18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또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군의원 281명의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평균 8억 7,500만 원으로 6,300만 원 늘었습니다. 경주시가 역사, 문화 자원과 미래 천단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주비전 2040 미래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역사특별시로 신라왕경 정비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설아벌 황금문화정원 도시사업을 통해 경주 전역을 하나의 정원으로 개발합니다. 이 밖에도 환동의 해오름 메가시티, 온가족 행복놀이 도시, 스마트 신농업도시 등 모두 10개 아젠다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102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월성해자 정비 재현사업이 어제 준공됐습니다. 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8세기 신라시대 양식을 반영해 재현해냈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용수 순환 시스템도 설치돼 있습니다. 월성해자는 지난 1984년 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는데, 학계에서는 통일신라 이후에는 본래 방어 기능보다 조경 기능에 더 중점을 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성해자에는 탐방로도 설치해 인근 월정교와 함께 경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의 농민단체들도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을 비롯한 경북농민의길 소속 7개 단체는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는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방 농정의 끝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산 쇠고기, 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 탈지 분육, 멕시코 페루산 오렌지 포도, 호주산 보리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등 후발 주자로 가입하면 높은 수준의 추가 개방과 관세 철폐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로 갑산 수입 농축산물이 우리 밥상을 점령할 것이며, 이로 인한 품목 집중화와 농산물 가격 폭락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67개를 대상으로 이달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79.3으로 지난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 불안 심리가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으로 비제조업 분야의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2월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70.4%로 전국 가동률에 비해 0.9% 포인트 낮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가 어제 경주에서 집배인력 재배치 반대와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경주 우체국이 경북에서 노동 강도가 가장 심한 곳으로 CJ파업 여파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를 겪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 안강 우체국에 발령해야 할 집배원을 경주 우체국 본국에 배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즉각 시정하고 적적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경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흘 전에는 대구 달성군 한 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 복숨을 잃었는데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들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4시 40분쯤 경산에 있는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골판지 제조 설비에 융활류를 주입하다 회전하는 기계에 끼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에 놀라다가 3개가 있었는데 3개의 하반신이 끼어 있는 상태였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함께 있던 작업자가 다른 작업을 하는 사이 윤활류 주입이 이뤄졌고 당시 설비가 멈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오전에는 달성군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안전벨트 연결 여부 등 건축 현장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자는 물론 사업주와 경영자도 처벌을 받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선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월 광공업 생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구는 지난해 2월보다 5.8% 늘었지만 경북은 4.5% 줄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대구가 11.8%, 경북은 21% 감소했습니다. 또 건설수주액은 공공부문 발주 증가로 대구와 경북이 각각 4.9%와 24.1% 늘었습니다. 포항에서 승선원 기준을 초과해 사람을 태운 선박 관계자가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포항 영일만항에서 최대 승선 인원인 13명인 선박에 19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영일만항에서 정원 1명인 바지선에 2명을 더 태우고 운항한 혐의로 바지선 관계자 B씨를 적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 저장기술 개발 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돼 국배 2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온라인 주문부터 물품의 포장, 배송, 반품, 재고관리 등 통합 물류관리가 가능한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어 사과배, 복숭아, 참외 같은 농산물을 주로 취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한국로봇 융합연구원이 주관하고 농촌진흥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 출신 4선 국회의원이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온 유 의원은 이번 대선 경선 패배로 정계 은퇴까지 고려했는데요. 대구를 떠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택하며 자신의 정치인생 마지막 승부세를 던졌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몇 달째 자명을 이어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라는 카드로 복귀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은 곳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 47만 표 뒤졌던 이른바 험지입니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 두 차례 출마한 경험에 개혁보수 이미지를 가진 유승민 차출론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진영을 넘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개혁보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회창 전 총재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전 총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면서 원조 침박으로 분류될 정도로 실세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증세 없는 복지 등 대통령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신자 프레임을 쓰며 험난한 정치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유 의원이 고향인 대구 경북을 떠나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개혁 보수돼 이재명 효과의 대결로 지방선거 전국 최대 관심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학교에 경북 3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경북에서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2020년 16개 학교, 지난해는 22곳, 올해는 35개 학교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모두 555억 원이 투입돼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전 개발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멸종위기 동물 등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한 대구모 동물원 운영자 A씨를 동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동물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물원 운영자 A씨는 일본 원숭이, 미얀마 왕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 사육하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유생물 반입, 반출,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했는데, 검찰은 사육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제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휴업한 동물원에서 동물이 방치되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원을 고발했고, 환경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